여러분, 토익 공부 가장 빨리 끝내는 방법이 뭡니까? 문제집만 드립다 푸는 방식은 20년도 더 전에 하던 진짜 삽질 방식입니다. 샘플하게 이 세 권 미친듯이 파세요. 토익이 무슨 고시도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토익은 기본서 딱 세 권, 해커스 빨갱이, 화랭이, 노랭이에서 다 나옵니다. 기초 체력을 쌓는 것부터 실전 훈련까지 다 커버됩니다. 단어만 제대로 외워도 600점 이상이 나옵니다. 해커스 노랭이는 표제어만 5200개입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암기할 수 있는 책인 거죠. 실제로 최근 3회 토익 시험 어휘 문제의 적중률만 샘플링하더라도 정답 단어의 적중률이 약 87% 수준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단어는 모든 파트의 근관이 되는 만큼 토익을 공부하는 누구나 반드시 잡고 가야 합니다. 해커스 노랭이는 하루치 단어가 출제 빈도에 따라 나뉘어 있어 학습자 수준에 따라 입체적 선별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 매 시험 직후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기출 단어 100개씩 매번 실시간 업데이트 됩니다. 최신 기출 단어를 100% 무료로요. 토익 독학생들한테는 탁월한 학습 서비스죠. 구구절절한 설명으로 표현이 다 안 되는 기본서죠. 해커스 파랭에서 다루는 파트 5, 6 문법 포인트가 94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다루고 있는 교재는 해커스 파랭 교재 외에는 없어요. 항상 출제되는 포인트부터 고난도 문법 포인트까지 정말 다 수록되어 있어서 전기 퇴근에 모든 문제가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수업에서는 심화 응용할 수 있는 추가 문제 자료가 나가서 확실하게 출제 패턴들을 머리에 넣어주고 있고요. 활용 점정으로 나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진행되는 거죠. 해커스 빨갱이 속 빈출 표현만 해도 천 개가 넘습니다. 역시 빨갱이에 있는 표현이면 실제 토익이 거의 커버된다는 거죠. 전 페이지가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상황, 문제 유형, 지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빨갱이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토익을 그대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빨갱이 음원은 토익 점수뿐 아니라 듣기 실력을 제대로 올려주는 정말 하나의 작품입니다. 고란도 발음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죠. 실제 시험 속도와 유사한 소프트 버전의 빠른 속도의 음성으로 훈련할 수 있는 하드 버전 가장 듣기 어려워하는 영국, 호주식 발음 집중 훈련 버전이 제공되고 무엇보다 이건 완전 들을 때마다 신박한데 시험장에서 들리는 소음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고사장 버전 매미 버전 MP3는 어떤 특이 상황에서든 무조건 들리게 해주겠다. 그냥 귀를 다 뚫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광고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실전 문제도 엄청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맘 먹고 세워보니까 3800제도인데 이거 모의고사로 따지면 약 16회 정도 분량이에요. 웬만한 실전 문제 한건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가 수록된 것입니다. 문제 수도 많지만 문제의 퀄리티로 따져도 원탑이죠. 실전에서 수험생들이 고전하는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수록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해클스 교재 맨 뒤에 있는 해클 실전 모의고사 1, 2는 정기 토익보다 오답 개수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이상이 더 나오는 난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험자들이 실전에 등장하는 난도 상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에 정말 좋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빨리 점수 내고 토익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간 들이지 말고 돈 쓰지 말고 토익은 파랭이, 빨갱이, 노랭이로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3권이면 토익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막 이렇게 사서 공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실전서가 딱 한 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해클스 실전 천재 1, 2, 3, 실전 1200재 한 권으로 끝내는 해클스 실전 LC, RC 중에 하나를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토익 졸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해클스 학원 한승태. 저는 김동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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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